눈에 모션 데스크 가구의 고정관념을 없애다 나에게 맞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스탠딩 데스크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버튼 옆에 있는 건 메모리 기능인데 저장해 놓은 높이로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지금은 1번은 최저 높이로도 있고 2번은 최고 높이로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점이 점입니다 오늘은 홈시스 인테리어 인천점 스마트홈 오피스 전문 브랜드인 롱코 찾아왔어요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듀얼 모터고 이거는 싱글 모터예요 두 가지의 차이는 하중 차이인데 싱글 모터 같은 경우는 40kg까지 건지시고 듀얼 모터는 100kg까지 건지세요 높이 조절은 버튼으로 눌러서 하면 되는 거고요 최저 같은 경우는 70kg이고 최고 높이는 120kg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네요? 신기해라 최고 높이로 올려드리면 숫자는 옆에 다 써 있어서 높이 이걸로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버튼 옆에 있는 건 메모리 기능인데 저장해 놓은 높이로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지금은 1번은 최저 높이로도 있고 2번은 최고 높이로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분에 맞게 최저형에 맞게 저장해 놓으시면 돼요 저희 작품 같은 게 기능적인 건 다 동일하고 3스텝과 2스텝의 차이는 이게 2스텝이고 이게 3스텝이에요 최저 높이가 10cm 차이 나요 그래가지고 3스텝 같은 경우는 학자형이나 아이들용으로 쓰기 딱 좋고요 보통 성인분들은 2스텝으로 많이 사용하세요 아 신기하다 이런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옵션은 이제 여기 다양하게 있긴 한데 보통은 사무실에서는 본체 거치대랑 멀티셋 거치대를 많이 설치를 하세요 올라가고 내려가면 선이 딸려 올라오고 하니까 위에 올리는 거예요 아래쪽에 부착해서 저런 거는 뭐예요? 저런 거는 이제 일반 책상에다 올려놓아서 모니터랑 키보드 마우스만 올려놓고 높이 조절해서 써놓은 거예요 모션 데스크에는 사용하지 않는데 일반 책상에다가 사용하셔도 눈에 모션 데스크 가구의 고정관념을 없애다 나에게 맞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스탠딩 데스크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국내 최초로 컬러를 입혀서 화이트와 블랙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했어요 전동 프레임에 비리지단 컬러를 더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컬러 선택이 가능한 곳이에요 전문기사 설치 방법도 DIY 셀프조립 남녀존소 누구나 오케이 70% 반조립 상태로 배송되어 털려하고 방문 일정 및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삼박자 갖춘 르네 최적의 속도 저소음 스마트 기능이 있어요 안정감 있는 속도와 종저음 설계 메모리 기능이 있어 후치 한 번에 원하는 높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1층 구경했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 거예요 보니 쿼터 모트 모션 배드예요 모션 배드의 복잡한 기능을 없애고 기본에 가장 충실하면서 성능을 높였습니다 심플 모던 디자인과 스마트한 기능은 물론 2모터가 아닌 4모터예요 잘 자라는 의미의 프랑스 어원에서 시작된 보니는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편안함을 전동 가구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동급체가 쿼드모토 3호터 장착했어요 자 자켓 사이즈도 한 번 올려볼게요 자켓 사이즈는 한 번 올려볼게요 위에 쪽 밑에 쪽 자유자재로 가능해요 밑에 쪽 다시 내려가고 위에 쪽 더 내려가 볼게요 한 번 누워볼까요? 퀸 사이즈예요 오우 올라간다 올라간다 ㅋㅋㅋㅋㅋㅋ 우와 진짜 각도가 엄청 높여까지 올라와요 이렇게 있을 때 책보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잘 때는 눕혀주세요 와우 완전 바닥까지 누워졌어요 나한테 맞는 자세로 맞출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얘는 퀸사이즈고요 싱글사이즈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싱글사이즈 오 이것도 똑같이 올라가요 리모컨으로 쉽게 조절이 가능해요 지금 10호로 열대한정 특가세일도 하고 있는데요 정상제품이 아닌 리퍼브 특가제품도 많으니까 와서 한번 구경하시고 구입해보세요 전동가구의 모든 것 홈CC 인테리어 롱코를 찾아와 보세요 정말 다양하고 편리한 제품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짱이채이 짱이였어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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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